그날은 그날의 마음이 변했을까 다시 난 보겠단가 네가 원하는 손자에 난 보자 나는 사랑에 필요해 이만큼 아픔 죽을래 네가 빛난 말만큼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말아서 나를 더욱더 사랑에 좀 돌아가 흔히 처음부터 만나지가 않다면 행복했을까 너무 좋아 네가 원하는 손이 됐을까 네가 흔들더라도 우릴 그 돈으로 슬픈던데 내가 그 이야기를 말해줄게 네가 흔들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말해줄게 누구야 이렇게 무언가 감사합니다.